경상북도교육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학교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예비비 157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. 교육청은 지진 피해학교 148개 기관 중 1차 긴급복구비 30억 원을 투입한 이후 추가로 85개 기관에 자체 예비비를 들여 복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번 지진 이후 교육부와 민관합동안전점검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8개 교사동에 대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축이나 보강 등을 추진합니다.